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25명 가운데 처음으로 철도노조 영주본부 차량지부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영주경찰서는 어제 밤늦게 철도노조 영주본부 차량지부장 47살 윤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윤 지부장이 철도 파업을 주도하면서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영주경찰서는 어제 밤늦게 철도로 구속했습니다.